문제 드립니다. 시스타의 나 혼자 아시죠? 이 노래 가사에는요. 나 혼자서 하는 행동이 여러 개 등장합니다. 다음 중 이 노래에서 나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? 1번 혼자 TV보기. 2번 혼자 노래하기. 3번 혼자 카페 가기. 4번 혼자 술 취하기. 5번 혼자 밥 먹기. 6번 혼자 영화 보기. 7번 혼자 길거리 걷기. 길거리 걷기 좀 그렇잖아요 혼자? 노래 가사야 이게? 7번 혼자 길거리 걷기. 나 이거 들어본 적이 없어. 혼자 길거리 걷는다고? 나 혼자 길거리 걷고. 뒤져? 3번. 뭐였죠? 카페. 카페라는 건 없었던 것 같은데? 형 끼 부리지 마요. 카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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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인이요? 카페 없어. 혼자 카페 가기. 나 혼자 카페를 가고. 이건 말이 안 되는데. 나 혼자. 정답. 우와! 잘 받아오세요. 댄싱머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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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형 관절 쓰는 거 봐. 항상 춤꾼이다. 춤꾼. 야 대단하다. 이거 카페 없어 맞아. 잊지? 댄싱머신. 댄싱머신.